1. 요한복음 3장 16절 1.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.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받고 돌아가신 분이지요.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. 빌라도가 말했어요. 그저 채찍질이나 해서 놓아주어야겠다.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.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. 저자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.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. 2월절에는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.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아주 무서운 죄수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. 빌라도는 총독이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. 결국 사람들의 말대로 해주었지요.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폭도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어요.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.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서서 힘겹게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.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렸어요.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비웃었어요. 예수님의 친구들과 제자들은 슬퍼서 울었어요. 예수님이 넘어지셨어요. 더 이상 남은 힘이 없었어요. 매를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. 군사들이 길 옆에 서 있던 힘세 보이는 아저씨를 붙잡았어요.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그 아저씨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. 이제 갈보리에 도착했어요.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죠. 군사들이 예수님을 확 밀어서 십자가에 눕혔어요. 그리고 긴 쇠못들을 예수님의 손목과 발에 내리쳤어요. 그 다음 십자가를 똑바로 세워서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쿵 하고 박았어요. 그 고통은 엄청났어요.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가장 아프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어요.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.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.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.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놀려댔어요.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못 구하는구나. 군사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펫말을 적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못 박았지요.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다.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어요. 그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. 당신이 메시아라며 진짜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해보시오. 다른 강도가 말했어요. 우리는 죽을 짓을 했지만 이분은 전혀 잘못이 없으시다.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.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. 예수님은 그러겠다고 약속하셨지요. 낮 12시 갑자기 해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. 그리고 3시까지 깜깜했어요.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외치셨어요. 아버지,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.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어요. 온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. 그 두꺼운 휘장을 찢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그 천사들 뿐이었어요. 요셉이라는 착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셨지요.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는데 원래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만든 것이었답니다.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. 때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어요. 사방이 조용했고 사람들은 모두 뭔가 굉장한 일이 막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시스템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